액션은 포지셔널, 포지셔널 파라미터 혹은 argument 이에요. 여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스트링, b도 스트링, 딜리미터도 스트링 받아서 딜리미터도 스트링 받아서 딜리미터를 조인 a, b 이렇게 하는거. 요거 우리 어디서 공부했느냐 아니라 스트링 파트에서 공부했습니다. 혹시 제가 스트링 파트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책 a나 b 이 두 책 중에 아무거나 스트링 파트 스트링 섹션 들어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다 설명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코드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있으면은. 어쨌거나 이걸 출력하면은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전도, 전도의 3개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argument를 전달하는 방식. 그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하고 도 만들어서 두 번째는 a 이끌 전, b 이끌 도. 세 번째는 얘는 아무것도 없고. 세 번째는 딜리미터도 있죠. 얘는 셋답고. 얘는 이 방식은 포지셔널 방식입니다. 포지셔널. 그래서 포지션에 따라서 argument라는 거죠. 조언은 첫 번째로 들어가고. 도는 두 번째로 들어가고. 얘는 세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키워드 방식이에요. 키워드 방식이니까. 키워드. 말 그대로 키워드를 쓰는 겁니다. a가 무엇인지. 조언이 어디 들어갈지를 미리 지정하는 겁니다. 정확히 a는 a 잖아요. 여기 들어가란 말입니다. 위에도 b 지정하는 거죠. 위에는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두 가지 방식. 이걸 equal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과 5번, 6번. 4번은 그래프 시어리. 이거 나왔으니까 간단히 볼까요? 토플로지컬 오덜 돼 있는데. 그래프 대그라 그러죠. 디렉티드 에이사이클릭 그래프. 이거 그래프 이론인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이썬 과정에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하거나 할 때 그때 보도록 하죠. 그리고 5번은 모듈. 6번은 개발 환경. 5번과 6번도 딱히 언급할 건 없어요. 7번을 보죠. 7번의 피즈보즈입니다. 피즈보즈 패턴 매칭이죠. 패턴 매칭인데. 3으로 나눠서 떨어지고 5로도 나눠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걸 리턴하고. 이 경우에는 이걸 하고. 이 경우에는 이걸 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피즈보즈에 30을 넣거나. 혹은 여러 개 넣을 수 있겠죠. 31도 넣을 수 있고. 32도 넣을 수 있고. 33, 34.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시켜 볼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턴돼서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패턴 매칭 방식으로 우리가 또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패턴 매칭으로 하면은.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패턴 매칭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했어요. range에서. range에서 이렇게 뭘 좀 많이 넣었어요. range에서. range에서. 이것부터 다 지워야 됩니다. 1부터 100까지 입니다. 100까지 해서. match. match에서.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리턴하는 값이 있겠죠. 그죠? match에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i. i. 그래서 i를 이렇게. expression입니다. 지금 이게. expression이니까. 뭔가 값을 리턴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3으로 나눴을 때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도 나머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i로 나눴을 때, 5로 나눴을 때 뭔가 값이 있겠죠. 그래서 투퍼리 리턴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매칭입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잘 만들어 뒀는데. 그래서 이게 이 모양이면은 이렇게 하고. 이 모양이면은 이렇게 하고. 그렇죠? 둘 다 0이면은 이렇게. 하나는 0인데 다른 하나는 뭔지는 몰라도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 외 모든 경우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거 되시나요? 여기에 그러면 0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혹은 여기에 0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는.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되죠. 그러면은 0, 0인 경우. 얘도 0이고 얘도 0인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경우 얘도 되고 얘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먼저 만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서 끝나버립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러니까 0, 0는 여기까지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기서 딱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앞에 0이고 뒤에가 0 다른 숫자인 경우에는 위에서 딱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얘 순서 순서 땅땅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면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쫙 출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패턴 매칭입니다. 깔끔하죠? 다음 플랫폼도 볼까요? 윈도우. 케이스. 그래서 시스 플랫폼. 윈도우이면 뭐 다윈이면 뭐 리눅스면 뭐. 다윈은 맥을 말하는 겁니다. 출력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F. 폴매트드라이저. 시스 플랫폼. 시스.플랫폼. 그 외의 경우. 그 외의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윈도우도 아니고 다윈도 아니고 리눅스도 아니면 여기 출력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포인트도 볼까요? 포인트.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보죠. 잠시 자세를 가다듬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스가 하나 있죠?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인트. 인트. 이렇게 필드를 지정했어요. 이게 파이썬 필드 지정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 데프에서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밑에. 이거 제가 넣어둔 겁니다. 그 다음에 where에서 포인트. 매칭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이번에는 얘는 뭐예요? 키워드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키워드. 키워드 방식으로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도 키워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이번에는 x0이고 yy 됐어요. 그렇죠? 이때 y. 이걸 좀 봐야 됩니다.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야겠죠. 그래서 밑에 where is point.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진 게 인스턴스잖아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여기 패턴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지. 여기에 걸리는지 보는 겁니다. 걸려서 먼저 걸리는 것에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아무것도 안 걸리면은. 마지막에 여기서 걸리게 돼 있어요. 얘는 무조건 다 걸리는 겁니다. 이걸 justtiv라고 표현해요. 이거 justtiv.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 그렇죠? 경우의 수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게끔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잠시 언급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클래스도 조금 전에 봤던. cat 이라든가. 이런 것과 완전히 구조와 동일하죠. 보시면. cat의 이런 구조. 첫번째. 잘 나와 있네. 여기 보시면. cat이란 펑션을 호출할 때. a는 존, b는 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금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포인트도 보시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x는 0. y는 0. 모양이 서로 비슷하죠. 비슷한 것은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클래스 자체가 펑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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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just a function. 그리고 모든 펑션은. 모든 건 아닙니다만. function은 return value를 가질 수 있죠. the return value. return value of a class. is its instance. instance가 return value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a class. 클래스를 뭐 특별히 다른 펑션들과 구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클래스는 펑션의 하나예요. 근데 왜 이름을 클래스라고 별도로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 다른 펑션들과 구분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argument도 마찬가지. argument. argument와 파라미터의 차이점 말씀을 드렸었죠. x equal 1 하면은. x는 파라미터이고. 1은 argument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variable name. variable name은 파라미터.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value는. 얘는 argument라고 표현해요. 근데 두 개를 그냥 쓸껴서 쓰기도 합니다. x equal 1 하면. x가 파라미터가 되고. 1은 argument에요. 그래서 def function. my function. 뭐 해서. 여기에 파라미터.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파라미터. 이렇게 표현하고. 다음에 뭐 뭐 뭐 되죠. 내가 나중에 이 펑션을 호출한단 말이에요.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로서 숫자 1을 줬단 말이죠. 그때 이 1. 이걸 argument라고 얘기하고. 이때 펑션을 정의할 때 자리에 표시해 둔 것. 예를 들어서 a. 얘는 equal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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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의를 해 두게 되면. 이때 이 a는 파라미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이거는 정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argument도 마찬가지. an argument라고 그럴까요. an argument is just a variable. 하나의 variable이에요. of which scope. 그것의 scope가 is limited by the body of function입니다. of the function. function의 body에 의해서 scope가 제한되는 variable. 그게 argument에요. argument라고 해서 다른 variable가 다른 것도 없고. 클래스라고 해서 다른 펑션들과 다를 것도 없고. instance도 마찬가지에요. instance도 just. 그냥 variable입니다. an instance is just a variable. of which. 그러니까. data type.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죠.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타입이. which is circle 클래스라고 불리는 거죠. 이거되시죠. 요 세 가지. 1번. 2번. 3번. 세 가지. 이 원리는 모든 언어에 다 적용이 됩니다. 펑셔널이든 아니든 다 적용이 되는데 펑셔널 랭귀지에서는 클래스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리고 OP에서는 클래스라는 용어를 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펑셔널이나 OP나 기본 구조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단지 코딩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죠 중국식 음식이나 한국식 음식이나 먹는 것은 똑같은데 조리하는 방식이나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그냥 펑션의 하나이다 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매치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위에 하나 또 둔 거 있어요 패턴 매칭에서 그러면 우리가 전달하는 포인트 값으로서 지금 밑에서 뭘 전달하고 있나요? 얘를 전달했잖아요 얘를 전달했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만들어지겠죠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죠 그 인스턴스가 얘와 같은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제가 포인트 이런 걸 하나 해서 인스턴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얘 두 개가 같으냐라고 프린트 해보면 어떻게 넣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펄스의 펄스 다릅니다 그러니까 패턴 매칭은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같다 다르다를 같은 오브젝트냐 같은 인스턴스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형태, 패턴이 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이 인스턴스 얘 인스턴스 있잖아요 얘가 얘도 될 수 없고 얘도 될 수 없고 얘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하나에 딱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이유는 패턴이 같다는 거죠 형태 같다는 겁니다 패턴은 형식,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포지셔널 포인트는 조금 전에 거랑 따를 게 전혀 없어요 포지셔널하게 아규먼트를 쓴다는 겁니다 왜냐? 클래스는 그냥 펑션이잖아요 그죠? 아규먼트고 얘는 그죠? 아규먼트가 이니셜라이제이션에 이용되는 이 아규먼트죠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과 이 모양과 조금 전에 봤던 이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해서 비교를 해서 뭘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뭘 하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은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죠 재밌었나요? 다음에 4장 이어서 4장입니다 4장의 주제는 뭐냐니까 4장은 op 언어와 그러니까 파이썬이죠 파이썬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